이것은 대진의 집이라는 곳인데요 아주 투데이 전복형이 좋았다던데 대국불국이라고 맛있다고 추천해 주셔서 먹어봅니다 자 이것은 떡이네 떡 떡? 떡살이 5개 추가는 2,000원인데 떡이 맛있는 것 같아요 일단은 이렇게 이렇게 덜손 involvement 영양의 돌솥밭 어메 어메 매니저 떡볶이 잘랐어? 딱딱한데? 목소리 대붓이다 멸치 일단 맛을 보겠습니다 음 안이 딱 멋네요 음 양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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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있게 잘 볶았으니